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고양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런, 어디가 망가졌나요? 아저씨,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의자 다리에 쓸만한 걸 찾아볼까요? 의자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창고에 있을 거예요 나무창고로 가볼까? 의자 다리는 가늘고 길쭉하니까 위쪽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각이 있으니까 초록색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흰색이니까 아래쪽 칸에 있을 거예요 짧은 것과 긴 것 중 바로 긴 것이에요 없는 게 없는 고릴라네 고물 가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잘가요, 아가씨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고양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런, 어디가 망가졌나요? 아저씨,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의자 다리에 쓸만한 걸 찾아볼까요? 의자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창고에 있을 거예요 나무창고로 가볼까? 의자 다리는 가늘고 길쭉하니까 위쪽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각이 있으니까 초록색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흰색이니까 아래쪽 칸에 있을 거예요 짧은 것과 긴 것 중 바로 긴 것이에요 없는 게 없는 고릴라네 고물 가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잘가요, 아가씨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고양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런, 어디가 망가졌나요? 아저씨,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의자 다리에 쓸만한 걸 찾아볼까요? 의자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창고에 있을 거예요 나무창고로 가볼까? 의자 다리는 가늘고 길쭉하니까 위쪽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각이 다리에 있으니까 초록색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흰색이니까 아래쪽 칸에 있을 거예요 짧은 것과 긴 것 중 바로 긴 것이에요 없는 게 없는 고릴라네 고물 가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잘가요, 아가씨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고양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런, 어디가 망가졌나요? 아저씨,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의자 다리에 쓸만한 걸 찾아볼까요? 의자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창고에 있을 거예요 나무창고로 가볼까? 의자 다리는 가늘고 길쭉하니까 위쪽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각이 있으니까 초록색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흰색이니까 아래쪽 칸에 있을 거예요 짧은 것과 긴 것 중 바로 긴 것이에요 없는 게 없는 고릴라네 고물 가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잘가요, 아가씨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네 고물 가게 고릴라 아저씨 고물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요 고양이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저런, 어디가 망가졌나요? 아저씨, 의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의자 다리에 쓸만한 걸 찾아볼까요? 의자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나무창고에 있을 거예요 나무창고로 가볼까? 의자 다리는 가늘고 길쭉하니까 위쪽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동그랗지 않고 각이 있으니까 초록색 칸에 있을 거예요 의자 다리가 흰색이니까 아래쪽 칸에 있을 거예요 짧은 것과 긴 것 중 바로 긴 것이에요 없는 게 없는 고릴라네 고물 가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잘가요, 아가씨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